김충석, 김천시장은 지난 11일 관내의 두 번째 현장 점검 일정으로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 공자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방문한 강남북 연결도로는 김천시청과 혁신도시를 직접 연결해주는 시가지의 주간선 도로로 도시균형 발전은 물론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상징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천시의 전문건설협회 회원들이 참석해 빈틈없는 사업진행과 시민편의 위주의 사업진행을 주문했으며 보완 사항이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꼼꼼히 확인해 점검에 내실을 다졌습니다. 김석조, 김천시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런 대규모의 공사 현장에 우리 전문건설협회 회원들이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충섭 시장은 강남북의 연결도로는 김천시의 중심을 관통해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하여 김천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라며 공사가 무사히 완료될 때까지 김천시 전문건설협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천시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강남북의 연결하여 김천시 전문건설협회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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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여 김천시 전문건